영풍재지 주가 조작을 주도한 건 사채업자 이모 씨입니다. 대한금속이 영풍재지를 인수할 때 명동 사채시장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. 범행 과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이 씨의 범죄 수익금이 최소 천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. 특히 이 씨가 이미 이 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. 가족과 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로 바꿨다는 겁니다. 검찰의 자금 추적을 피해 손을 써둔 셈입니다. 이 씨는 현재 사채시장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넘게 도피하고 있습니다. 도피 중에도 여동생을 통해 지난달 구속된 매재의 윤모 씨와 수사 상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정모 씨 등 주가 조작 연루자 8명을 구속했지만 이 씨의 소재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 씨를 뒤쫓는 한편 대안금속 실소유주 공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JTBC 박준우입니다. JTBC 박준우입니다. JTBC 박준우입니다. JTBC 박준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